0x3 배그 끝났어요 지금 배그 터져가지고 일단은 빠른 게임 먼저 할게요 시간 남음 하던지 아니면 메가톤방 어디까지 했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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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알겠지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공포게임 혼스티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만든 공포게임인데요.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근데... 아 맞다. 학교였어. 그쵸? 학교에서 어떻게 됐었죠? 저번 화 보신 분 저한테 요약 좀. 맞다. 죄인을 찾고 있었어. 죄인을 찾고 있었는데 죄인이 자꾸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 과학실에서 열쇠 만들어가지고 열쇠를 풀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메가톤바 남은거라도 내일 먹어야겠다. 잠깐만요. 소리좀 끄고 갈게요. 주니어 메가톤바 안먹습니다. 이거 약간 커피맛이라서 다른거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별로 무섭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임산부 심신미약자 노약자 쫄보들은 시청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섭거나 징그러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같이 이제 강심장이신 분들만 보시기 바랄게요. 아 카라멜인가? 뭐야? 양초를 펴놨어요. 정전 됐나봐. 여기도 서버 나갔나본데 사람이란게 이 화장실 변기만 보면은 뚜껑을 열고 싶은 안에 뭐 있어봤자 뭐 안에 뭐 무슨 뭐 아름답고 예쁜게 들어있겠어? 똥밖에 없을텐데 왠지 열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게임이든 실제든 왠지 그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 이상하게 더러운게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더러운게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뭔 소리가 나는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 왜 안열리냐? 뭔 소리가 나는데? 으응 소리나는데 가도록 할게요 맞다 아 엘리베이터 열라면 으응 두꺼비집 뜨.. 어? 아 깬건가? 그때 과학실 열쇠하고? 어어 왜그 뭐야 갑시다 어 1층이었거든요? 3층 갈게요 내가 그때 3층에서 왔나? 4층 왠지 가기싫은데 4층 왠지 가기싫은데 4층 왠지 가기싫은데 띵동 어디를 가는걸까? 아 요걸 요걸 먹어야돼 파인드허 그래서 빌딩에서 제인을 찾아야됩니다 제인이요 그래 제인이 2층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때 빠데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빠데리를 2층에서 못했는데 4층으로 한번 가볼까? 2층을 더 뒤져봐야되겠는데 여기 4층 어? 이.. 요렇게 생긴거는 여기서 귀신이 태어나는 귀신포탈이거든요? 뿌리나면 바로 태워야돼 4층 아니고 오는거 아닌가? 문이 안열리네 원래 태국이 공포를 잘 만든다고? 잘 모르시라 본데 여기 두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상한 길쭉한 괴물 나와가지고 분위기 다 해.. 해.. 쳤어요 이거 왜야? 피가 어이거 어? 나쁜놈이잖아 어? 나쁜거 같은데 도망가 여기서 뭐하는건가본데 여기서 뭐 먹어야되나보네 여기 밖에 못가 4층은 4층은 응? 캐빈에 찾아야돼 여기 안에서 소리 여기 안으로 가야되는데 저 녀석으로 시야를 좀 피해가지고 가야되는거인데 이거 이거 돼요 써어엉 큐이 됩니다 마우스라는건데 배틀그라운드 느낌 느낄 수 있어 살짝 볼 수 있어 서어엉 창 Va 흐어엉 계속 보는거야 뭐야 빨간색 이쪽을 보고 있죠 보이시죠 칠판에 비친거 전기 뒤 돌아봤을때 지금이죠 지금 들어가는건가봐 너무 위험한거 같지만 저기서 계속 서있는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 으응 오우씨 오이씨 저기 뭔 템이 있나? 없으면 어떡하지? 타이밍 좀 볼게요 저기 좀 보다가 이쪽 보네요 저기 볼 때 가야 되겠구만 바닥에 피라고 케찹이야 케찹 지금이죠? 지금 한 번 더? 어? 캐비닛 있는데 뚫린 캐비닛? 아 저쪽에 길이 있구만 헥 어? 여기서 보고 있다고 한 번씩 돌리면 슉! 지금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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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걷지 말고 아이 걷고 아이 또 있네? 장난하는거야? 정복이야 뭐야 지나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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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저기도 앞에서 또 있네? 아 뭐 장난하는 거냐고? 자 아 이쪽으로 한 번에 같이 오는구나 틀면 자리가 어디로 가야되나? 아 일로 가야겠다 틀죠? 틀었고 호 호 호 허 아이씨 여기 있잖아 등전 밑이 어둡다더니 이씨 지나갔다 칠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아니 저쪽이 좀 줄 알았는데 잘못 왔다 씨 흐흐흨 흐어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악 아악 일어나 안 일어나자 호 으아앜 아 아이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치 água웍! 도망가야되!! 아 피타융 곰보게임이랑maal 부니가 안어울리는군요 5,000원 부활했다아 감사합니다 감을 잡았으니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로 가는거 맞죠? 4층 거기 길이 있었어 오케이 이제 막 쉴 수 없이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 잡았으 여긴 안 걸리는거 같은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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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절 보셨님 감사합니다 이 경보기 녀석들 한테 걸리면 아까 그 단발머리하신 알이 따오신 귀신분께서 와서 칼로 찌르거든요 한 번 찔리면 좀 느려져요 스피드가 살긴 사는데 거의 죽었다 보면 돼 두 번 찔리면 죽습니다 간단하죠 지금요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게임 제목은 홈 스윗홈 집 달콤한 집 달콤한 우리집 어? 아니 그쪽에서 오셨네? 저 멀리서 오는 줄 알고 여기서 바로 대기하고 계시네 아직 빨간거 없었는데? 아 저 멀리서 오일 줄 알고 오른쪽에서 소리 나긴 했는데 한방에 가네 이 캐비닛에서 있기때문 바로 한방에 가는거네요 오케이 다 간파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실수 없이 이온나리님 12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못보는거 같은데 그쵸 가까이만 봐 그렇단 얘기는 그냥 가도 된단 얘기 침착해 다음에 여기 비치고 아씨 뭐여 귀신 저리 어? 쳐버릴 수 없나? 어? 아니 잠깐만 엘리베이터 cats 엘리베이터 알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빨리노빨리 롤롤롤 빨리요! 으앗! 자아유!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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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잠깐만요! 아앗! 아 제가 눌렀어요! 님! 님 잠깐만요! 님이 맞고.. 아 나 느려졌죠? 으앗! 자! 아앗! 아이씨 돌았네! 바로 옆이야! 으앗! 아앗! 으앗! 오! 오! 닫아 닫아! 하앗! 하앗! 살았다! 하앗! 하앗! 으앗! 하앗! 하앗! 자아유! 하앗! 하앗! 아앗! 어떻하지? 난 다친 상탠데? 어.. 어때 나 스피드좀 나 나야? 어! 나! 나왔다! 자연치유 됐어! 살았어! 아직 있을까? 바로 이 층을 눌러준비해 있을거같은데 가야 그거 쓸거야 개무소 진짜 엘리베이터같애 진짜 엘리베이터도 괜히 4층에 멈추면 무섭잖아 가셨네 가셨네 오케이 아이씨 짱나이씨 살짝 파도걸려 이거 안그랬다 약간 느낌이상한 코 코 코 코 평소 넓어졌어 멍청한 녀석 너가 그러니까 하급 귀신인거야 이 녀석아 어? 킁킁거리면 어떡할건데 가서 너네 누나 불러와라 어? 마짱 뜨자 빠른거 없어지면 간다 왜왜왜왜 왜왜왜왜 문 닫아버릴까 이거? 닫아버리죠? 닫아버리면 안되지 도망칠 때 필요하다 혹시 모를때 도망치는거 야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근데? 귀신이 왼쪽에 한 어 저기있네 보이네 아아 이거 어떻게 도망가야 잘 도망갔다 소문이 나나 지금 가야돼 지금 저기까지 가야돼 저기 저기 저 케빈에 쓰러져있는데 저기 뒤에 걸릴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를 가야 잘갔다 소문이 날라 어디를 가야 잘갔다 소문이 날라 간다 지금 서서 가볼게 됐지요? 어디야 문 저기지 저 녀석 이쪽보면 어떡하지 안보나 이쪽까지는 자 갑니다 이번에 문에 가요 가요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여기 문이 씨 이런 함정 함정을 봤나 여긴가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 닫아버리면서 내가 들어가는걸 숨겨버렸죠 아 아 아 갔나? 간거야? D인가? 간건가? 여기 있는거 같은데 여기 있는거 같은데 앞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님들 앞에 있는거 같지 않아요? 그래 들어온 다음에 문 여는 소리가 안났어 아니 들어온 다음에 내가 문 닫아놨잖아 문 열고 들어왔지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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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들어왔어 열쇠다 아 카드기 오케이 드디어 발견함 거기 거 거 어디였지? 2층 아니 3층 3층에 간대 밑에선 안 꺼내지네 다 해가 보이는데 잠깐만 사진좀 보려고 그랬는데 에잉? 응? 예, 가르케 이거 응, 이거이거이거 이거 누구야? 얘 제인이야? 아이, 손 집어넣어 어, 어, 안에서, 안에서 온다 집어넣으라고, 됐어, 봤어 다 봐, 왜 Q 안 눌러지지? 버그? 아, 탭이지 됐다, 간다, 야, 다시 돌아가야 돼? 오반데? 와, 이거 다시 돌아가야 돼? 하, 극혐인데? 이거 뭐야? 이거 잠겨있네? 이건 어떻게 열지? 이건 안 잠겨있는데? 손 돌면 열리는 하나? 열쇠로 잠긴건 아니거든? 뭐야? 아, 저리로 가면 되지 않을까? 옴마야 씨 저기로, 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난 이제 여기 통과했으니까 안되나? 아, 여기 넘어가 멍청한 녀석아 아, 그냥 치우고 가면 되지 아니면 위에 살짝살짝 가면 되지 이거 막아놨다고 못가나, 이거? 이거 완전 반장보소? 이렇게 모범생이야,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곳이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살짝 가면, 살짝 움직이면 되지 여기가 더 위험하겠구만 아, 이거 위험한데? 아까 내가 어떻게 갔지? 어, 이놈 없어졌다 이 오른쪽 놈 없어졌네 얘 반대로 끼고 오케이 맞죠? 오른쪽 놈 없어졌죠? 그래, 이래야지 중간에 저 의자 한 번 갔다가 다른 걸로다가 봅시다 예,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딨냐 빨간색 이쪽 보고 있고 아, 네, 저기 누나가 돌아다니는데, 이번에? 순찰하거든요? 어, 침착하게 요쪽으로 요쪽으로 가주시고 아, 누나가 이리로 오면 끝이 아닌데? 오케이 어허,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숨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불 온 다음에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온건가? 온거네, 오케이 이거 어디서 좀 갈게요 간다 누님 소리가 앞에서 나는데 앞에 있어 가까워, 칼소리 누님 앞에 있어 저기 있어요, 누님 누님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어이씨,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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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실 거예요? 아이씨, 누님 누님 거기서 돌지 마셈 아시겠쌤? 빰, 빨리빨리빨리 아, 저 누님 도는데 일로? 아잇, 케흡 케흡 scheme 아학, 끄아 あ알 inte 뭐야 дуже sentade 깜, 깜 아아앍 에어악 아이이 씨 고맙 России 에이 다 됐는데 설마 어디서 부터요? 설마, 처음부턴 아니겠죠? Ali 이씨 큰일날 뻔했네 이씨 뭐야 여기서부터는? 오 다행이다 이거 그냥 빠르게 할게요 그냥 달려서 이거 그냥 시간 진짜 필요가 없어요 당하면 당하는거고 말면 마는거고 그냥 막떡떡떡 다드방에게 걸어가 이렇게 막 걸어가 막 걸어가다가 어! 이렇게 딱 숙여주시고 이렇게 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안걸리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빨간거 없어졌어 당당하게 걸어가 내가 잘못하고 있어 없어 당당하게 당당하게 걸어가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지고 딱 숨어주시고 누님 소리 나는데 누님 아까 한바퀴 도는거 보셨죠? 뒤에 붙으세요 누님 뒤에 누님 어딨어요? 누님 누님 아까 루트 봤어요 뒤에 설립스트림 해주세요 누님도 귀가 좀 어두우세요 죽었어요 누님이 귀가 앗 앗 앗 앗 괜찮아요 한번은 버텨요 문 닫고 풀살기 뛰어! 두라고! 아파서 뛰어! 크 여기가 아닌가봐요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앨범 앗 흐으읏 회복될때까지 누님 많이 찔렀으니깐 갑시다 예 금방급망 합시다 얫food앤띠어 앗 앙 아 극한이 이득보네 이거 왜 안뛰는거야 갑자기 또 뭐지? 엘리베이터 안대 이거 슬리프트에 너무 붙으면 티나네요 존님은 눈이 있네 모든 경로 파악 완료했습니다 이거 공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한번 다 걸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제 정식 루트로 갈게요 자 플래시 꺼주시고 침착하게 막 걸어가세요 불 한번 보시고 어어 당당히 걸어가 당당 당당당당 당당당당당 당당당당 아 잘못왔다 진짜 밑으로 가야되는데 숭구리당당 누구냐 나와 김정열이야? 김정열 아세요?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숭당 어 누님 누님 신호 보냈어요 동생이 그쪽 가보세요 누님 아니여기 아니거든요? 여기 아니고 다른데 신호 보냈는데 왜 동생 말을 안들어 끝까지 어디야 길이나 알고 죽자 여긴가보구나 여기도 안열리고 어이씨 어디에요 누님 엘리베이터도 안오는데 누님 누님 싸고피 아 어디야 오케이 여기도 아니었어 혹시 일로 오시는 분이 있을까봐서 엘리베이터에서 뭘 해야되나 보는거군 엘리베이터가 안열리던데 도도하시다고? 반했어요? 어이 당당하게 걸어가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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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주시고 조심조심 당당하게 евой 흔생 칠 걸리인줄 알았네 칠 칠 누님을 멀리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붙지 말고 길어오는데 누님이 안보여 누님이 왼쪽으로 돌았을띠 아 이제 근데 각도가 안나오는데 아 저기 딱 한번 또 돌면서 나 걸리지 않나 엄마 아이씨 뭐야 왜 이리오세요 뭐야 아니 약속이 틀리잖아 저기로 돌아야되는거 아냐? 왜 이리오지? 아 이거 개 희뚤어져버렸구만 랜덤인가? 와 저기로 가는구나 에이씨 아니 뭐 어떡하라는거야 어디야 그리고 저긴가보다 아이씨 아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누님 아 가이씨 뛰어 죽기싫으면 뛰라고 여우 밖에 없어 문 마지막이야 아니네 아이씨 아이씨 포복 안되나 포복 포복 누님 아직 안뛰거든요 자 지금이야 나도 뛰어 문 닫아버리기 엘벨을 못누는거라고? 그거네 엘벨 버튼을 안눌렀나보다 이 게임 정확히 에임 맞아야되거든요 어이없게 난 이 게임 싫어 그럴 수 있어 저번에도 그랬던거 같은데? 어? 저번에도 엘리베이터 제대로 안눌러서 엘리베이터 눈 그거 버튼 안눌른거 아냐 진짜로? 하나 어ffer 城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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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흥흥 흐흥흥 오케이 좋았다 오히려 찬스 아닌가? 눈 힘이 없으니까? 침착하게 당당히 걸어가 누나 벌써 저러 갔어요? 엄청 빠르네 흐흥 흐흥 왜! 왜 걸리는 거야? 왜 걸리는 거지? 내가 보니 여기까지는 안 오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풍짱 기요미님 감사합니다 흠 천천히 갑시다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맞아? 흠 흠 뭐 먹고 있냐고요? 지흥흥 지흥 먹고 있대 흫 피부를 위해서 피부를 양보하는 중이에요 방금 또 킁킁킁 거린 것 같은데 이거 이녀석 침착하게요 침착하게요 누님 루트가 이 중앙 가운데를 돌파하는 루트거든요? 돌파력이 상당해 저 누님 또 일로와 근데 이쪽으로 돌았잖아 그니까 이렇게 돌죠? 그니까 누님을 끼고 대바다처럼 돌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이죠? 좀 가까이 가면 안되고요 냄새나고요 살아있는 사람 냄새 지금이죠? 침착하게 영차 영차 오리걸음 오리걸음 오로로로기걸음 살았다 너무나 간단했구요 진짜네 에임이 안 맞으면 느낌표 에임이 맞아서 아 쓸데없네 디테일이야 아까전에 막 해도 열렸는데 무슨.. 장난하나 이거 3층이었나? 쏠또리 쏠또리 여기 에임 맞아 이 게임 에임이 중요해 제인 제인 응? 제인 내 여자친구거든요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내가 구해줘야 돼 왜인지 모르겠지만 도망치고 있어 아니 저거 뭐냐 저거? 무슨 재단같은게 있는데 빨간줄이 저기로 연결돼있네 그쵸? 이중이다 파인드 제인 제인을 찾아라 에이씨 아이 너무 재단이다 이쪽을 보시나요? 이쪽문도 저쪽만 보고 계시는건가? 저 분 그냥 cctv잖아 아 나 귀신인줄 알았네 cctv죠 블랙박스 이건 뭔데 여기는 이건 뭔데 여기는 왜그래 또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시넥틱 인센? 이거 뭐야 벌끝놀이인가? 스틱 오브 스틱 오브 인센스? 인센서가 뭐야? 무슨 인센서? 폭죽같이 생겼는데 향이야? 바로 여기 있는거 눈이 또 있네 여기도 뭐 어떻게 지나가라고 아 다른데 보나? 이걸 향을 피워야되나 이녀석? 냄새나게? 어따 향을 피워야되나 안 없어지는데 저놈 향을 쓰려면 뭐 쓸데가 있어야지 그냥은 안써지잖아 응? 쓸 수 있나? 쓰는게 없는데 써줘야되는데 일단 여기 아닌거 다른 데로 가보자 아 어 여기도 문 열리네 또 뭐가 있다 옥수수 말린거 여깃구만 으음 저기다 꽂으라는거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꽂았죠 향? 불은 불을 안펴도돼? 음 서먼 스프릿 투유 어 영혼을 소 어 어 잠깐만 이 녀석 뭐야 이 녀석을 소환했구만 음 향을 피웠더니 냄새를 맡으러갔구만 아 읽고 있잖아 이 녀석 깜짝이야 그래서 길이 열렸구만 저 녀석이 서먼 스프릿 영혼이었구만 누님 저기 있다 누님 옆에 CCTV 하나 또 있어 아아 지겨운 놈들 아아 지겨운 놈들 뭔데 여기 또 왜 소리가 나 여긴 안 열리고 누님까지 돌아다니니까 누님까지 신경써야되네 여기 보이니 혹시 너? 킹킹대는게 좀 수상한데 이거? 보이나 본데? 잠깐 저기 위에 템있는거 같애 여기 연필 아니고 눈이 밀러오는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쓰읍 내 생각에 일로 오는거 같애 눈이 밀러오고있는거 같애 아닌가 저기 길인가요? 아 저 캐비닛이구나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이거 애매한데 각도감 어 갑니다 가요? 어? 뭐 있다 아 향냄새 오케 일어나서 향피우자 여깄다 앞에 향이 척 아 미친 누님 못봤어 누님한테 연락 나중에나 가거든 오케 상을 하나 써서 이제 없는건가 또 향을 찾아야되나가봐 상을 찾아야봐 아야 손쳐 미친녀석 안에서 봐야지 향 없어 일회용이였어 향을 먹어가지고 또 피워서 저 녀석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지나가야되는거구만 갔나? 옆에서 끙깡거리는 뭐야? 향 보신 분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향이 향 없는데? 향 있어? 없는데? 아까 안간방 있다고? 그래? 그럼 거긴가 보다 그냥 지나갈 수 있을거 같긴 한데 저 녀석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막힌거 같죠? 여기서 상 먹었는데 못갈거같은데? 못갈거같은데? 아 그냥 왜 향 어딨냐? 코카인하고있데? 아! 저기있다 저기안에 뭔가 누가 아 미친 아 여기 지금 시간 안되네 미치 멀리오면 안오는구나 오케이 탁 완료 저 안에 무슨 집이 있었어 치조실같이 생긴거 치조실같이 생긴거 여기를 가야되는거거든 음 설마 이건 아니겠죠? 저 녀석 냄새 맡고 있잖아 냄새 맡는데 향을 딱 뽑아버리는거야 뽑고 저 녀석이 원위치 할 때까지 열다 띄고 서 가는거지 말도 안되겠죠? 아닐거야 그런건 저 오른쪽 그 방중에 하나일거야 아마 저기 들어가는 방 복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오른쪽 저기 들어가는 길 있네 저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 녀석 무빙으로 피하구요 오케이 자 지금지금지금지금 씨 보이는거같은데 저 누집간거같은데 괜찮니? 나야 형이라고 여기로 이거 오케이 여기 여기 뭔가있지않을까 어? 없구요 저쪽 끝에 오케이 간다 간다 여기 잠겨있거든 그렇지 열쇠 또 필요해 그렇지 같은게 처음부터 교무실 가라고 말이야 어? 열쇠를 가지고 오라고 여깄다 향 왜 근데 나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향을 해야되나? 저 녀석 뒷자리에 뭐가있나? 아이씨 눈이 밑으로 오는거같은데 오케이 눈이 들어갔다가 다시 어? 어 이번에 들어오셨어요 이렇다면 나는 게이디를 보는것이죠 어 사프하고 있는데 오토 오케이 이렇게 여기 여기야 되는데 나이스 시원하시원하시원하니 다 해놨어 이씨 여기 쉬는 타이밍인가본데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요 향이 하나 있고 아까 걔를 걔 뒤에도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누님이 나온 문이라서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게임이 이거 여기 화장실 물 넣을 수도 있어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올 것 같아 왠지 그때도 한 번 열던데 화장실 문 음 여기 보이는구만 약간 보인다 그쵸? 미친 아씨 나 어떡하냐 아씨 점프도 안되고 음 갔나요? 오케이 아 미친게 거기서 또 돌아아 하하 쓰 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향 피워가지고 누님이 이쪽으로 올 때 있죠 그때 절로 가야겠네요 저기서 무조건 도는 타이밍이네요 누님이 안 열거 압니다 가시구요 남자 화장실이구요 또 벌써 저기까지 가셨네 또 벌써 저기까지 가셨네 어 아니 왜 또 중간에서 멈춰 이번에 끝까지 안 가고 지 맘대로네 진짜 아깐 끝까지 간 다음에 돌았잖아 아 나도 가야될거 아냐 아 아 자기 맘이라고? 오케이 보고 돈 다음에 갑시다 돈 다음에 돈 다음에 일로 간 다음에 네 저 이겁네 어 왼쪽으로 갔다 어디 가셨지 누님? 왼쪽으로 가셨어 아 아오 지금 가야되요 아 미친 설마 아 깜짝이야 또 돌은줄 알았네 여기서 돌 확률이 있거든요 눈이 딱 멈추면 아 미친 아 미친 제발 됐다 오오 생각보다 안 좋잖아 가서 향피우죠 이렇게 짝나 아들 깜짝이야 진짜 이쪽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저쪽 볼 때 간 다음에 향피워가지고 저 녀석 어그로 끌고 저저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모빙으로 될거 같기도 한데 안되려나 어 아 미친놈 아 기다렸어요 아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연락에 멀리 가니까 나 말결 못했었죠? 빨리 빨리 아악! 아 아까전에 됐는데! 아!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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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한번만 용서해주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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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들어가이네 닫아 먹이시고 빨리 빨리 야 지금 찬스인데? 누님 오히려 어그로 끌려가지고 대박 찬스인데? 열려 빨리 오네 제발 하나님 세이브요 향 까지는 세이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첫 번째향 지사기 나오시네에에에에 바로 플레이 해주죠 아오 오케이 바로 향 먹어주시고 금방이야 잘한다 잘해 두번째 형 어딨었지? 두번째 형 저기 가수 있었죠? 끝에 집에 끝에 귀찮은 녀석들 진짜 CCTV같은 녀석들 무서워서 못보겠다 뭐 가만쌉습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쉬운 게임인데 뒤를 아니까 싶구만 탁 먹어주시고 지금까지 말고 좀 참았다가 향을 피우러 탁 좋아요 풍용 진짜 용담하더라고 아이씨 보였나? 침착하셈 아 이번에 안걸린 것 같다 락스통 뒤에 숨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괜찮았죠? 저도 혼자 이런 게임 안합니다 방송이니까는거지 쓰읍 언젠가 한번 공포게임은 혼자 좀 조작기 좀 조작기 좀 알라고 해본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워서 화이트데이었나? 잘 되나 안되나 이게 좀 확인하다가 그 맛 암도 없다는 생각에 무섭더라고 방송키면 좀 덜 무서운데 방송 끄고 혼자 하면 방송키고 하면 약간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아이씨 오 눈이 아직 가신 아직 안가셨네 팩트풍데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물론 게임이 무섭다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무섭다는 것이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적막감 고독감 인간 아이씨 왜? 누님이 왔나? 왜 걸리는거지? 저쪽 보고 있었는데? 진짜 어이없을라니까 진짜 너무 어이없다 진짜 아 죽었다 한번 찬스 있어 마지막 한번만 저에게 찬스를 주신다면요 누님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케 오케 문으로 시간 끌고 눈이 뒤돌아있을때 날라차게 한다음에 빨리 뛰어가면 될거같은데 그치? 칼이 찌르기전에 누님이 실체가 있단말이야 모문이 가지고있다고 날라차게하면 자빠질거 아닙니까 그럼 연락이 그때 뛰면되지 어차피 달리속은 비슷한거같은데 둘다 난 이미 찔린상태에서 뛰면은 어차피 느려진다고 뒤에서 날라차게 한번 하고 그냥 연락뛰어가지고 캡에 대해서 숨으면 될거같은데 이거 제 숨소리 아닙니다 여기 옆에있는 아까 향 향맞는소리에요 숨소리가 이렇게 큰데 못참다고 하시는데 크흐흐흫 이거 주인공 숨소리 아니구요 앞에 아까전에 향 첫번째 향 그 놈이야 야 주인공이 뭐 인간인데 이런 숨소리를 내겠어 흐흐흫 어 이거 제 숨소리가 아니에요 저 옆에 괴물 어... 어 진짜... 이게 좀... 이게 좀 떨려있어서 그런지 이게 좀 천천히 갑시다 저쪽 보고있을 때 그냥 향을 펴 하고 그 다음에 향을 펴 그렇죠 지금이죠? 미친 향 폈잖아 왜 향을 펴는데 맞지를 못하니 에이씨 걸렸다씨 나이스 걸린줄 아는데 딱! 사거리에서 돌았어 어 다행이다 지금 날라차지하라고? 어? 눈이 왜 절로가지? 저기 길있나? 저기 지름길 있구만! 그래서 빨리 왔던거였어 오른쪽밖에 길없어 없는거 아니였어? 어디로 간거였는지 저길이 창문을 넘어간건가? 뭐야 길있네? 아 문이 있구나 나도 이리로 가야지 네 카타카 올렸다 내렸다는 소리 누님한테 너무 붙으면은 주변에 걸리거든요 조심하시고 간담회 갑시다 빡빡빡 아 말도 안돼 지나가다 걸렸어 이게 말이돼? 정말 어이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하아참나 그래 보긴 봤는데 아니 스으으으으 금댕이 아직 한달 남았다 팩트특봉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본것도 아닌데 사실 시야각은 맞는데 아 무슨 LEDTV냐고 광시야각이냐고 누님이 날 쳐다보진 않았거든 그냥 한 요정도? 쓰읍... 갓겠지? 아 진짜 개장나네 진짜 상 꼽았는데 이제 저기 없는거지? 너네 어디서 갔어? 갓지? 갓지? 갓어? 분명 갓다 어? 이! 메일로 어 그럼 가시는거죠? 어 었다 어 어 냄새 맡고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왼쪽 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될거 같네요 아 저놈 냄새 맡고 있는데 그냥 그거 오피 지나가도 되는건가? 누님은? 누님은 어딨니? 나는 지나간다잉? 어? 아 누님 저기있고 어 누님 왜 멈췄냐 왼쪽 왼쪽 누님 가시면 어 씨 일로 오신다 누님 누님 왜 일로 오셨죠? 아 씨 와 따리가따리 진짜 개장난해 진짜 이 너무 붙으면 안되는데 접근 접근해서 걸리는디 간다 다시 가셨죠? 아니 엄청 빨리 오시네? 어 뒤 돌자마자 가야되겠구만 여기서 이제 돌아서 코코 호唐 모토기 돌기 전에는 그냥 나 가야돼 갔다가 그냥 바로 오시네 아까전에 저희도 왔다갔다 하들만 갔다가 그냥 바로 오네 여기서 가야되 어 눈이 왜 그러지? 한 번씩 멈춰 짱말게 여기서 그냥 가줘야되요 케빈에서 숨어 줍시다 아니죠? 오른쪽으로 빨리빨리 빨리빨리옵 안 살았다 꺼져 열쇠가 있어 열쇠 하나 없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다니 아씨 깡짝이야 잠겨있어 뭐야 이거 왜그래 여기있나 보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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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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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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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탭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아무것도 없어 열쇠 열쇠 나 저기로 왔지 나 왠지 누님이 다시 이리 왔을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이렇게 변혁 오케이 오케이 열쇠? 숱대 없이만 열려 여긴가? 끝인가? 에이씨 여기 끝이였는데 뭐지 캐비닛? 어? 뭐야? 스토리? 에이 뭐야? 뭐야 이씨? 미싱걸 파운드 데드 잃어버린 여자 죽었다 죽은채로 발견? 빠따 쓰리스걸 아까 그 명함에 그렇게 써있었던거 같은데? 잃어버린 여자애가 죽은채로 커즈 오브 더 허어 데스 그녀는 죽였다 어.. 저주 레벌 저주.. 저주 받았다가? 죽여서.. 죽어서 발견되는데 처음에 그 잃어버렸다던 그 여자 여긴 뭐지 들어가는건가? 열쇠는 어딨어 여기 열쇠가 없는데? 열쇠 다른 데서 먹는건가 없는데? 어? 어 바뀌었다 맵 바뀌었네요? 또 학군데? 겟 아웃 오브 디스플레이스 여기서 나가라 겟 아웃 누님 또 어딨을까? 일단 저쪽인거 같아 빨간색이니까 아 빨간색 저쪽도 연결되있네 어? 누님 뒤에서 싸풀 어? 오버하지마 빠루! 어! 이걸로 뽀시라고? 이프 올 더 캔들 아웃풋 아웃 올 캔들? 올 양초를 다 켜라는거 같은데 연결되있는 이 양초를 다 켜야 열린다는 것인가? 빠루! 뽀겨면 안되냐? 이마 이마 들어갔구요 여기 놓고 양초를 찾아라 양초 양초가 없는데? 여기 이 누님이 순찰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되는데 일단 왼쪽 오른쪽 집 왔다갔다 하는거 같거든요? 한번 나오는거 보고 들어가야될거 같아요 저 끝에 집중에 하나 들어가서 양초로 어어 일로 오시는거 같은데? 약간 팔만 보는걸로? 일로 오신다 침착하게 화장실문 닫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곤란한데 이렇게 누님이 오는지 안오는지 이거 밑에서 보면 될거같애 엄마 아 약간 멈추 여기를 오진 않으셨어 오케이 아 정말 귀찮네 진짜 아 발로 차버리싶네 진짜 거의 화이트데이 수익급이요 거기 거기도 문 열었어 그렇다면 난 끝에 집을 가실겁니다 누님 거기좀 뒤지셈 나 여기 들어갔게요 누님 문 닫아버리시구요 초를 꺼버리시구요 좋았지만 이 누님이 여기를 다시 열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숨어있는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님이 다음 집을 어디로 갈지 몰르셔서 흠 바닥선이 있겠지 초각 어이씨 오지마 오지마 어이씨 어이씨 머리통 씨 나 본거같았는데 분명히 누님도 힘들죠 퇴근하고 싶죠 좋게좋게 갑시다 누님 엄마야 누님 거기 뒤지고 계심 내가 하나 더 끄고 올게 아이씨 여기는 아이씨 어어 딱 끼어 다 끈건가? 여기 없으면 없는건데 초가 저 건너편으로 연결돼있는데 하나만 끄면 되는건가? 저쪽 앞집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앞집에 초가 없을거 같은데 눈이 어딨죠 그리고? 눈이 이리로 오고있는거 같다 앞집에 초 없는거 같죠 불이 안보이는데 자 더 켜osas 우측 짝 잘나가셨네 아 여기 길있어 대박 탁 화장실도 안해 어어 허어어 요감요감 태곡신요감 엄청 크죠 흐으으 empre.. 응 아까 줄 연결되는 게 건너편이었는데 절로 가면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겠다 저기 앞에 집이야 아 미친 또 잠겼어? 아 또 잠겼어 열쇠 좀 갖고 다녀라 여기로 가야 돼 열쇠 먹어야 돼 그래서 가서 초 꺼야 돼 열쇠 또 어딨어 아 진짜 장난 장난 없는데? 다 뒤졌.. 아 저 건너편 집 안 뒤졌지? 건너편에 있나 본디요 여기 열리는 거 아니냐? 저기 나가서 건너편 빠루로 따는 거 아니냐고? 빠루로 따는 거면 알아서 되는 걸 걸? 저기 앞집 아 가면 걸리는데? 누님 위치 확인해야 돼 온다 미친 왜 발견됐지? 미친 각도 구속 그냥 각도에 그냥 잡히면 못 본 것들만 무조건 걸리네 미친 누님 열쇠 좀 가져오세요 저 누님 처음엔 여기 통과하고 다녔었는데 그쵸? 저 앞집에 있어 백보야 아 빨빠 좀 갑시다 누님 여기서 걸리면 극심한 손인데 진짜 나 정말 오래 생존했거든요? 별 3개 줘야 되거든? 간다 누님 그 느낌으로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앞집 갈 테니깐요 여기 열쇠 있겠지? 닫아버리고 열쇠 아 미친 사진 뭔데 위드 비 비하인드 아 이거 뭐야 여기도 구멍이 있네 여긴 뭐야 아 열쇠 어딨냐야? 영도 고마워 알 같아서 아 여기서 어디있냐 다 돌았는데? 뭔 소리야 장문 안 열어봤지? 장문 안 열어봤지?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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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이건 아니잖아요 음 숨어있잖아요? 자 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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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백준비가 그 얘기였어? 누님 컴백준비한다고? 여기 안 열리는데 아 어딨냐? 아 열쇠 어디야? 없는데? 뭐지? 다시 가보자 다 된걸 수도 있어 초 하나만 하면 되는걸 수도 있어 잠겨있긴 한데 아 그냥 열라고 시린데 이 기 안 열리는데 두개야 두개 맞아 아까 그 끝에 거 있는거 근데 거기가 열쇠라 잠겨있단 말이야 잠시 어디있는걸까? 박 네개 다 뒤졌는데 빠루를 준걸로 봐서는 빠루로 뽀개는데로 들어가야지만 열쇠가 있는 것이다 오케이 누님? 멈추셈 도로셈 바루로 원래 여태까지 빠루는 뽀갈때 썼거든요 요강? 아까 그 요강이요 그건 내가 숨는덴데 내가 숨는덴데 거기 옆에 있으려나? 한번 뒤져봅시다 어디 빠루로 뽀개서 가는 데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를 찾아야됩니다 일단 요집 없구요 없는거 확실하죠? 다들 체크해 그 다음에 요 문은 안 열리고 눈이 왼쪽으로 들어갔나? 오른쪽으로 들어갔나? 왼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 나 오른쪽으로 갈게 어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없고 어? 저기 화장실 저쪽? 약간 열릴랑 말랑하는 곳 거기 바로 한번 대보는거? 대보는 플레이? 어어 샷건치시네 맞네 여기 맞네 미친 빠루 저기 열수있다 돌았네 장난하는거야? 자씨 극혐 끌고 들어오기옹 끌고 들어오기옹 음 이제 여기서 촛불을 꺼주시고 여기 요강 들어가서 숨는 데에요 근데 숨는 거 비추추합니다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기가 다 보여 어? 연락허 바로 들켜 들킬 것 같아 그쵸? 나와 띠옹 여기서 죽으면 정말 토 나오는데요? 예 장난 아니겠죠? 왠지 이상하다 누님 앞에 있는 거 같애 느낌이 아니 어떻게 원래 여기 안 오시는데 열쇠 먹으면서 순찰로도 바뀌었나 본데요? 제발요 누님 안에 보지 마세요 제발 그렇lam regard ND или 띠옹 갑자기 공 bakalım 마지막 경우에는 선물도 입 ед 그쵸? 맞쩌? 뭐 패드냐고? 오케이, 근데 있는데 다 알았기 때문에 괜찮죠? 네, 금방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오케이, 거기 평생뒤지샘 여기서 뭐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 뭐 먹지 않았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 사진, 아 맞다. 사진 먹은 건 그대로 일듯? 왜냐면, 그런 게임이니까 촛불 저기 앞에 거 끄고 눈이 화낼 때 짐작하게 저희는 여기로 가주시면서 눈이 나올 때 눈 맞출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게임 맞춰주시고 문 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양쪽을 열어주시고 오케이 역시 아니까 빨라 이거 먹으면 원래 순찰 눈잎노트 바뀌었는데 안 바뀌고요 일로 올 수도 있어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바뀐 것 같은데 엄마야 오시는 것 같은데 오시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항아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걸 본 적도 없는데 설마 꺼지면 내지는 않겠지 문이 열리자마자 탁 이렇게 하는 거야? 안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 맞죠? 안 오는 거 맞죠? 여기 가고 있고 가고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오는 거 보고 맞춰서 가야됩니다 정말 잘했고요 여기 또 끝까지 가 또 눈이 누님 누님? 바뀐 거예요 혹시? 온다 아 완전 끝까지 가네 빨리 와요 진짜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씨 빨리빨리 좀 다녀 좀 자 첫 번째 집이 우리 집이 아닌 집입니다 아냐 소리로 판단하자 오케 됐고요 우리 제인이는 어디 갔어? 됐다아 문 하나 못 열어가지고 이거 세이브 됐겠지 문 하나 못 열어가지고 이거 여기 처음에 왔던데야 왜요? 이즈 디스 플레이스 이즈 제인 히어 여기는 어디야 대체 제인은 어디 있는 거고 제일 처음 했던데 오 랜턴? 아이씨 안주는 거 아니잖아 시장 우리 집이가 뭐라 쓰여있죠? 포트 앵글 앵글? 빡쳤다는건가? 앵글? 뭐있다 뭐야 인형 인형에다가 누가 사진을 박아놨어 헉! 누구지? 제인인가? 아니야 사진이랑 너무 달라 집에 있던 사진이랑 다른데 누가 여기다가 저주를 퍼부었네 저 여자 혹시 미싱걸인가? 아까 미싱 잃어버린 여자 죽은 여자? 일단은 인형을 찾았습니다 저주에서 풀려나게 해줘야돼 제인이도 찾고 뭔 소리야 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기타는 뭐지? 셀빙 있네?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왠지 먹을 거면 뭐 이상한 소리났어 여기서 뭐야아 뭐냐구? 뭐지? 그림이다 어? 그 그림이야 그 돌 묶어놓은 그림 같은거 리체리 징스 액츄얼리 리체리 징스 더진트 리얼 액프샥 타겟 캐스터 2개 아 배아퍼 아 뭐랍니까? 왜? 외국사시는 분 뭐래요? 액츄얼리 이건 뭐야? 뭐 그리는건가본데 뭐지? WS 종이 바꾸는거 체인지 잇 페이퍼 로따떼 로따떼가 뭐죠? 뭐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서 안그려지는거 같은데 근데 내 생각엔 뭐 가져가야되나본데 그림 그릴거 어 라이트 박스 그림 그리신 분들이 그 밑에 이렇게 비쳐놓고 많이 하거든요 트레이싱할때도 그렇고 물감같은거나 뭐 이런거 가져가야되는듯 그림이나 아 여기 그림 많네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상한 기분 나쁜사진도 붙여놨어 여기 뭐있다 이건가? The First Mysterious Symbol 첫번째 Mysterious Symbol이다 뭐야 뒤에는 아예 안보이네 뭔데 이게 Paper with something Down on in Called to be some kind Symbol 이거를 저기 아까 라이트 박스에 갖다대는건가 본데요 퍼즐퍼즐 퍼즐하면 또 젖어 돌려가지고 맞추는거인듯 오케이 돌려가지고 위아래로는 안되네 이거면 뭐 다른게 더 있어야 되는듯 몇개 더 있어야 되는듯 저거 더 먹어야 되는데 미친 열쇠 또 잠겨있어 장난 아니 빠루로 뽑으라 하라니까 이거 하아 답답한 녀석들 이거 저주받은 열쇠도 아니고 말이야 귀신한테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여기 뒤져보죠 아 미친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뒤져보죠 퍼즐 심벌을 찾아야돼 심벌 여기있다 심벌 몇개 모아야되는듯 비밀번호 4885 저 몇년째 비밀번호 4885 아니면 1125 한 5년된거 같은데 그 영화 나온지 언제죠 처음에 재미로 드립쳤던게 저도 처음엔 재밌게 드립쳤는데 이젠 좀 식상하네요 새로운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숫자 3개거든요 3개로 해주세요 여기 또 있다 제인스 다이어리 제인스 다이어리 Another day Doing nothing and staying in 팀 콜드 어떤 날 팀이 불렀다 With his job today 그 그의 일날 일하는 날 불렀다는 것이요 Hell was that Our day off together 우리 언제 같이 하냐 언제 같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거 같네요 음 오케이 세자리 666 누가 나보고 영국 남자래 영국인 왜 영계국어라고 저거 수화도 할 줄 알아요 네 왜이러세요 한국말도 할 줄 아는데 영국남자 영국인 503 뭔소리야 방금 뭔소리 났는데 기분타진가 여기서 뭐 났는데 어 일단은 모은거 한번 까봅시다 어 이걸 겹치면 되는 것인가 체인지 겹쳐서 길을 만들면 되는건가 본데 아 글씨를 만들면 되는건가 아 숫자를 만들면 되네 이거 겹쳐서 세 글자 세개의 숫자를 만들면 되네 그쵸 간단하네 5 5인가 346 오케이 아씨 비밀번호 알아내는거였어 3 4 6 3 4 6 3 3 4 그건 환상이고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거같은디 쟤는 어디갔는지 어떻게하라그리고 일단 일로 가볼게요 왜요 아 왜걸리는겨 아니 그 누님 그쪽에 완전히 어이없는데 아니 그 누님 여기까지 왔네 컴맥춤비 컴맥 컴맥 어? 아까 거긴가? 여기? 다시 일로왔네 그 3층이었나? 4층이었나? 이거 아까 안열렸던거 거기잖아 그쵸? 여기도 열쇠하나 있는데 어디였더라 어디였더라? 모여 나이스 제대로 된듯 아니 눈이 또 앞에있어요 눈이 순간이동하셨어요 쩍쩍 안숙여 아 더숙여 더숙여 그만 그만 그만해먹읍시다 계속 나와 이거 보스가 하나밖에 없어 갔나? 왼쪽 왼쪽있다 빨리빨리빨리빨리 저리로 가야되는거 있듯 도르셨죠 누님? 오른쪽으로? 저 왼쪽에 문있지 어이씨 누님봐 진짜 너무 심하잖아 이거 마음대로 하네 이거 하나 한 귀신으로 뻥뻥을 먹으려고 그러네 두번째 그 괴물 큰 귀신이야 어? 그립습니다 예? 아 좀 빠른 귀신으로 해주세요 다음판에는 빠른 귀신 부탁합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숙이기도 좀 힘들고 갈게요 왜 또 걸리느냐 걸렸으면 숨으면 되지 난 여기 길을 알고 있거든 여기 알리베이터 탱 안오는데? 여기 4층이야 여기 4층이야 여기 4층에서 잠깐만 잠긴 문이 있었는데 열쇠를 못 찾았었는데 몇 층으로 가야될까? 왜 4층으로 가야될까? 결국에 다시 왜 4층으로 온거야? 이 친구가 갔다가 이상한 문 열고 왔는데 또 여기여 제인! 저기있다 2층에 제인 거기서 가지마! 아 제인 왜 계속 가는 거야 왜 계속 가는 거야? 왜 계속 가는 거야? 아아씨 뻥 나왔죠? 말을 하든가 이것도 안 열리지 또 에이씨 이거 또 연결돼있네 줄로 찾으라는 얘기도 없네 어 찾아야될 때 줄이 연결됐는데요 이 줄이 쇼오 쇼오오 쇼오오 여기 전기 줄도 아니고 저주줄이에요 저줄 저줄 왕가 나는 저주의 줄을 잘라낼 것이오 어? 아이씨 위층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긴가? 또 또 열쇠가 필요해 여기 그때 왔던데 그리고 정말 요긴하게 맵을 다 써먹는구만 아까 열린대로 가보죠 여긴가 보죠? 벌거운게 좀 불안한데 벌거스름한게 오케이 양초 어 허리워터 어 더 스케어드 아이템 커머리 어몽 삐뿔 성수야 성수 성수를 어 이불카인드 악마를 친절하게 만들어주는구만 성수 어떻게 만들어 옆에 아 뭐야 열쇠잖아 아 감사합니다 어 성수가 성수가 빨간줄 하얀줄로 만들어줬구만 친절하게 만들어주어버렸습니다 좋았습니다 열쇠도 주고요 시크릿노트 정말 비밀노트가 바로 보이네 AJ 플리스 커버업 스캔달 타임 땡큐 스튜던트 데스 메이저 뉴스에 메이저 뉴스에 학생이 죽었다는 것이 떴다 그거랑 얘랑 무엇은 상관이 있나본데 성수의 힘이여 성수 홀리월러 엄마 깜짝이야 눈이 갑자기 다 뒤졌는데요 오케 가신건가 드디어 어이씨 지긋지긋해 진짜 가셨죠 어이 깜짝이야 이 아 놀래라 씨 역시 홀리워러라 다 뒤졌다 음 여기는 부적이 많아서 괜찮을듯 띵 헉 어 뭐야 첫번째 꺾었는데 열쇠 8118 열쇠 룸 넘버 8118 왓다리 갓다리 하는건가본데 세개 세개 이제서야 약간 작품성이 느껴지는구만 저 누님만 안나온다면 이 게임을 매우 칭찬하겠소 저 누님 너무 싫어 8118 문 열죠 누님 죽었어 분명히 나오기만 해 여기 4층인가 8118호 8123 응 씨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여긴가 8117 여기구만 어 씨 없잖아 어딨어 8118호 여기구만 8118호 10118호 어? 아아 눈이 또 나왔어 죽었잖아 아니 홀리 워터 맞으셨잖아요 아아 씨 홀리 워터 좀 가지고 올걸 좀 아아 씨 또 살아났네 이거 호주 하아 하아 어? 어? 좋게 좋게 갑시다 세이브 됐겠죠 그리고 과감한 플레이 시도합니다 과감하지만 냉정한 플레이 안 보이는 거 봐줘 어씨씨 뭐야 그림 이상한 것만 그려 누님 오른쪽인 거 다 알아요 이쪽으로 온다며 누님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다 알고 있음 캐비닛에 숨어야될 때 이쪽으로 오면 누님 음 누님 거기예요 누님의 각도에 들어가면 난 걸려버린다 컴백 준비 컴백 준비를 너무 길게 하신다 됐고요 아 진짜 이네 석들이 또 있네 엄마야 저기도 있네 정말 곤란하게 냈는데요 요렇게 요렇게랑 아씨 누님도 오는데 지금 가야되네 맨 끝에 보인데도 있으니까 지금 가야돼 그리고 누님이 여기로 돌아오기 전에 가야해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갔다가 저쪽으로 가는데 누님이 여기 한바퀴 돌 찬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다음번에 가야 되는데요 누님이 오른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타임 더 기다릴게요 지금 가야 되는데요 한타임 더 기다릴게요 이쪽으로 가자 그냥 이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쪽 다른 데로 가는 길은 없나 보니까 눈이 도는 타임이라 맞는데 딱 맞는데요 아 이렇게 맞는데 중간에 다른 데 한번 가야 되는데 그쵸 다른 데로 한번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랄이 모르겠다 아이씨 아아아 아아아이 아이씨 에이씨 길 찾아 일단 어차피 걸린거 정말 뽀로꼬 제발려 약간 사이드에 있었거든요 개비넷이 한번만 제발려 부탁합니다 앗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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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앗 에헤앗 세이브 세이브는 그래도 여기서부터겠지 빠르게 루트로 봐야 완전 잠입게임이네 진짜 어 8185 드릉 나오거든요 누님 드릉 무시하시고 바로 슬립스트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이거든 저걸로 갈 필요도 없으셈 어 눈이 바로 앞에 있구요 누님이 왼쪽으로 돌거야 그러면 나 오른쪽으로 갈거야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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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리죠 저기까지 괜히 갔어 아 저기서 내가 뭐 먹었든가? 여기 가도 돼요? 안 건드릴께요 꺼지시고 초 꺼버리기 귀신들아 물러가라 초가 여기 있었구만 여기에 있는 초를 다 꺼버리면 될 것 같네요 아까 해골 바가지가 두개 있는거 보니까 이동하면서 그 초를 다 실 연결되어 있는 저주줄 있죠 그걸 다 끊으면 깨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집은 다 털었나 그러면 빨간거 없는거 같은데? 다 한거 같은데? 저쪽에 촛불 하나 있긴 한데 저쪽에 촛불 하나 있긴 한데 역시 스피드가 생명이다 여긴 아니고 뭐여 엄마 침 터빵 님은 왜 저쪽으로 안가셨어요 오케 게이덕 게이덕 낫죠? 이제 화장실에도 못숨네 이거 화장실에 못숨네 자 빨간집을 또 찾아보죠 한개면 되겠지? 눈이 나온거 아니지? 줄이 더 연결되어있는거 같은데? 그쵸? 줄이 아예 없어지지 않았어 하나 더있나봐 촛불이 아 그쵸 그쵸? 하나 더 가야될거같애 줄이 아직 남아있어 봐봐 하나 더있어 두갠가봐 까드득 소리 뭐냐구요? 초를 했던 소리에요 아니아니 줄이 하나 더있어서 한번 더 봐야될듯 일단 좀 연결되면 좀 볼게 어디로 연결되나 어? 부적으로 연결되는데 된건가? 된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된걸까요 안된걸까요? 왜냐면 이쪽에 있으면 너무 좀 쉽거든 왜냐면 저쪽에도 있어야 돼 저기 끝에 오른쪽 끝에 저쪽에도 한눈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기에만 만들어놨다고? 된건가 일단 가보자 어 가야되는구만 어차피 뭐해 이거 사진먹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해골바가지 건드려보죠 갔나? 갑시다 가요오오오 오케 불색깔이 좀 더 빨개지지 않았어요? 자 눌러볼게 음 일로왔다 여긴 뭐야 히든 히든 스프릿 히든 영혼 음 하이드 앤드 식 이즈 펀 숨어있고 아파 그리고 웃겨 음 디세인 히든 고스트 히든 히든 고스트는 별로 잡기 싫은데 어나더 디멘션 킬드런 나이트 컴 애기들한테 밤에 온대 가운데 이건 어디갔지? 가운데께 없는데 가운데 헷불을 켜는게 아닐까? 여긴 또 몇층이야? 어? 여기 그냥 거기잖아 맨 처음인데? 다시 첫번째로 가보자 첫번째는 여기고 다시 첫번째 누른다면? 첫번째는 여기고 다시 첫번째 누른다면? 여기고 1번이나 3번이나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1번이나 3번이나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똑같은덴데? 여태 여기서 더 먹어야돼 아 눈이 왜 여기있어? 주 연결된거 아직 그대로있는거 보니까 먹어야돼 다른 덴가? 푸륵 색깔이 좀 다르다고? 그래? 여기 그럼 다른 덴가요? 눈이 밖에 나와있는거 보니까 좀 다른덴가본데? 눈이 밖에 나와있는거 보니까 좀 다른덴가본데? 여긴 다된거야? 어 여기가 하얀색이네 약간 허유스름하네 모양이 여기가 히든스프릿 노란색 허연색 빨간색 여기서 뭐해야되나 본데? 여기 빨간색이지 부적색 빨간색을 정하해서 노란색을 만드세요 빨간색을 정하해서 노란색을 만들라고? 요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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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여기네 그러면 맞죠? 여기가 빨간색이네 여기서 뭘 해야 되네 여기만 빨간색이나 어? 키도있다 레스토롬키 화장실 키 있어 여기는여기 맞지 이거를 노란색으로 먼저 해보자 그럼 저기로 가야되네 오른쪽으로 여기 거기 아니냐? 향피운대? 향피운대인데 아 여기서 키 하나 없어서 못갔던 길이 있어요 거기로 가는 건가본데? 그쵸? 한군데 있었어 여기 끝에 머리에 뭐야 이놈 왜 여기 있어 맵 돌려쓰기라고? 그러네 아 돌려서 잘 쓰면 되지 뭐 난 그것보다도 저 누님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추석인데 추가 수당 주나? 너무 힘들어 보여 전우님 이쪽에 문이 원래 열렸었는데 일로 가라는 것 같은데 여기였던 거 어 여깄네 초 있네 뭐야 향이 또 필요한데 향을 꽂아서 요 녀석을 끌어내야 되나 본데? 그쵸? 맵은 똑같은데 하는 게 달라 그럼 향을 어디서 먹지? 저기서 아까 봤어야 되나? 왜? 왜 걸리는 거야? 빨간 눈한테 걸렸나 본데? 향을 먹고 쟤를 이동하게 한 다음에 제 옆에 문이 하나 있었어 아까 제 잠긴 문 그 문에다가 지금 먹은 열쇠 레스트룸을 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향이 있어야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어차피 걸리면 누님만 오지 저 눈까리는 안 온단 말이야? 걸리면서 옆으로 가면서 문을 열어버리는 거 어떨까? 어? 개장나는데 무슨 냄새 향이야 지금 개빡지게 향은 어디서 먹어? 어? 이쪽으로 보는데? 걸리면 그냥 간다 꺼져 꺼져 열어 이거지? 죽일면 태면 죽이던가 죽일면 태면 죽이던가 향은 무슨 향이야 이 괴물 녀석들한테 이씨 오케이 돼버렸구요 사이드만 돌면 못봐 갔나? 아 좋았구요 이 화장실에 뭐가 있나 아 화장실에 누가 양초를 꺼버려요 그럼 노란색 됐나요 여기? 된건가요? 여기 또 뭐있다 그 돌 인형 그 돌 인형 비 케어프 아 징스 using 더 징스 리턴 투 어음 일단 이렇게 보놓으면 실... 생방송에 해석이 안 올라가더라도 유튜브에 해석하실분들 있더라구요 흠 어... 인형때문에 어차피 걸리죠? 저 어차피 걸려요 그냥 싣고 갔거든 지금 여긴 깼기때문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 어떻게 나가야 잘나갔다가 소문이 날까 저쪽 문은 잠겨있고 직진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저기 길 있는거 맞나? 비키잼 아이씨 아이씨 누님 여깁니다 보였어요? 저 보셨죠? 아이씨 길없네 화장실로 빨리 아 뭐야 안가져 아이씨 여기 괴물 없는데 없는 것처럼 되있네 지금 없구만 안가져 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누님 좋게좋게 갑시다 퇴근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걸림? 아이씨 오른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길이 없네 창문이네 오케이 이렇게 가죠 아니면 가다가 향 있으면 향 먹고 누르라면서 방송 보고 있는데 저 소리 때문에 자꾸 용 뺑긴 줄 안다고? 흐흐흫 어? 된.. 안됐구나 아냐아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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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돼 여긴 다 꼈어 빨간색 거기 아까 전에 화장실 그쵸? 흐흐흫 뭐야 이거 흑흑흑 여기여기 이미 흑흑흑흑 하고 있으니까 레스트로 다 깼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왔어 오늘 끝장내버리죠? 요게임? 흑흑흑 흑흑흑 흑흑 마를게요 향 향 향 없나요? 향? 향 있으면 더 초쉽게 가는데 향을 찾으라 여기여기 반갑다 쓰읍 여깄죠 향? 응 향 얘기하고 얘기만 하고 향 어딨어? 얘기만 하고 향이 없어 아까가 봤던건데 공짜 향 어딨어? 식탁에 있나? 향 어딨을까? 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저 녀석 뭐야? 개발라구요? 거의 다 깼어요 지금 반 딱 봐도 엔딩이잖아? 성불시켜줍시다 제인도 찾고 제인 찾으면 일단 죽빵부터 때릴게요 아니 왜 말을 하고 가야지 자꾸 고생시켜 이거 로우킹 한 대 매기고 지금 제인도 뭔가 지금 쫓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말을 해야지 선빵 때려 선빵 문 닫았네 아씨 왜 거기 계세요 아씨 왜 거기 계세요 다시 할게 다시 아 죽여 그냥 죽여 나 죽이는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누님 저 살아나면서 거기 갑니다 거기 레스트롬 갑니다 저 잡으시는게 좋으실 거에요 그냥 통과해 버릴 거임 그냥 쭉 가버릴 거라구요 나 회복되고 있다 빨라졌다 나 빨라짐 나 빨라졌으니까 빨리 향 찾아 누님 띄어온다 향 저거 아 다시 저거 저거 빙커잖아 저게 향 아닐까 아 누님 저 녀석 왜 사라지 자기 때문에 들켰다고 생각하는건가 누님이 오기 전에 문을 열어버리시구요 화장실 문 열어버리기 침착하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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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님 얼굴에 후추를 뿌리는거냐고 하하하 칼 찌르는겁니다 후추 뿌리는거 같네 그럽니까 그거랑 비슷하다 소리 하하하 후추도 굉장히 훌륭한 공격수단이요 꺼버리시구요 이제야 살아서만 가면 되는 것인가 어차피 걸리거든요 어차피 걸리니까 갔다가 여기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는거야 어때 그럼 누님 가면 또 걸리겠지 계속 무한반복이신데요 걸리면서 가야돼 앞으로 나아가야해 반도체 볼 때 안걸린다고 걸릴거 같은데 그러면 반도체 볼 때 가볼게요 가까이 있으면 걸리는거 같은데 지금 누님은 반응이 느리죠 누님이나 텔레파시 교감이 좀 느리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서 그냥 바로 돌아보잖아 아참 좋았구요 이제 그냥 가면 되겠지 여기가 문젠데 여기가 문젠데 누님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님 누님 다시 돌아오실것이죠 누님 다시 돌아오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어떡하지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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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누님 쓸데없이 또 끝까지 추천하시네 아이씨 아이씨 일로 오겠지 매직술 하는거 같다고 박스 있으면 박스 조금씩 움직이면 모를거 같은데 누님 온다 누님 빨리 좀 와 한번씩 좀 뛰면 안되냐 노 많이 당해서 그런지 빨리 좀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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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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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우 아 이거 순찰 더럽게 느립니다 이거 빨리 와요 하지만 또 걸리는거 아니야 아 극혐 이번에 걸리면 끝장이야 누님 다시 가는거 아니지 돌고있는거지 아 뭐야 먹어서 그런가 아 여기 순찰으로 지 멋대로네 애일리온이 뭐야 스스로 진화해 아 또 오단말지 아 일로 가셔야지 내가 가지 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pie 또 돌아가면 그냥 가야되는 거govern 듯 캠비닛이 후롯 시키면 걸리냐고 hav 걸일 거 같은데 뭔데? 아이라잇 짱나잇 짱나 짱나요우 누님 누님요우 왜! 넌 왜! 아 왜 한방을 죽여요 또! 찌르지도 않고 아이씨 뒤로 쳤어야 되는데 헥 헤드샷 저 밖에 있는 놈한테 걸렸어 밖에 있는 놈한테 아이씨 걱정 아 뛰어서 아 무조건가 아 몰라 걸리든 말든 뛰어서 갈거야 그냥 어차피 걸릴거이씨 비켜 깝깝해서 못하겠어 향을 주던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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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걸리는거야 눈이 올라오면 눈이 일로오면 눈님이랑 스피드 대결을 가고 가고 싶다 나도 한 스피드 한다고 안찔렸을때는 아,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아, 씨. 크아, 눈이 먼저 선수쳐버렸네. 너무 붙으면 들게요. 갑시다, 눈이. 좋게 좋게 갑시다. 끝까지 가주세요, 눈이. 지나갈게요, 눈이. 문 닫아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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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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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나 halten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팠어요. 도망치면서 문 닫아버리고. 아, 씨... 문제는 저놈인디. 향이 없는데? 안 걸리고 갈 수 있는 건가? 가 있겠죠? 창고 없는 데는 많은데 이중에서 뭐가 있는게 아닐까? 아니면 또 걸리면서 문 여는 방법이 있어 한 번 또 안 걸리면서 가볼게 반대편 볼 때 아니구요? 아 근데 눈이 온 것 같은데? 지금이야 아 걸린다니까 무조건 됐어 여기까지 좋아 갈대가 문제야 내 생각에는 누님을 최대한 멀리 보내고 뛰면서 한 번 찔리고 그 다음에 문에 들어가서 그걸 다시 켜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거지 그게 제일 낫겠어 숨어서 가면 하루에 하루 엔진 걸려 무조건 걸리고 이거 자 이거 걸리면서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가버려 오케이 좋았구요 누님 갈거에요 도는 순간 내가 더 빨리 가거든요 스피드런이요 맞춰가지고요 지금이요 누님 오기 전에 제가 앞지리를 버리는거죠 개짱나요 저는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대박이죠 살았고 저녁에서 나보거든 슬쩍슬쩍 가주시구요 살았다 해냈어 끝났다고 내가 이겼어 내가 더 빨리 갔어 내가 어깨싸움 이겼다고 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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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바뀌었길 빕니다 야 노란색 됐지 쓰읍 아 이거 왜 아직도 빨간색이지? 왜그런거죠? 왜 빨간색이죠? 노란색 돼야되는거 아냐? 설마 초가 더있나? 응? 가운데에 불도 안생겼는데? 왜 때문에? 향을 피우라고? 이렇게 초를 안피워서 그런가? 아냐 초코가 왔잖아 일단 다른데로 한번 가보자 잠시 모르겠다 가운데에 머리통에 불 들어와야되는데 여기서 뭔가 해야되나가 뭔데? 여기서 또 허허허허헉 허허허헉 이러는데? 깬구요? 깼는지 안깼는지 모르겠네 맞어? 원래 재인이 많았던 곳으로? 2층 2층으로 가자 재인 엘리베이터 없나 여기? 여기도 줄이 있는데? 여기여기 안열려 안열려 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힐이 남아있어 힐이 이쪽에 돼있고 응? 방금 뭐 아이템 있었다고? 책상에? 어? 어 그러네? 12306 그치 같애 이거 12306호 1100 306호 12306 아까 그 깬거 맞나보다 여기 문 열수있는거 보니까 그쵸? 이게 점점 왼쪽으로 가냐고 아 죄송합니다 흐흐흐흐흫 흫흐흫 흫흫흫 흫흫 11306 야 11306이면 3층인거 같은데? 그쵸? 여기는 다 112거든요? 아 3층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계단 뒷는거까? 계단 뒷는걸까? 흫흫 야 근데 맵을 진짜 잘 구워먹었다 그쵸? 그래서 더 헷갈려 보통 깨면 이제 다른 맵으로 가면은 이제 안 헷갈리는데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겠으니까 헷갈리는거 같애 저기 불글스러워하구만 저기 저기구만 딱봐도 저기구만 딱봐도 저기구만 딱봐도 저기구만 아닌디? 1원디요? 5 1 3 2 4 여긴다? 아 여기구만 방송실 드디어 올 수 있게 됐네 어텐션 어텐션 어? 수어사이드 자살 5 5 5 6 5 5 5 5 5 5 5 5 6 6 6 6 6 5 5 6 7 9 9 9 9 9 10 10 아우씨 불 꺼졌으니까 아까 그 집으로 아 잠깐만 아까 제가 빨간..빨간방을 안가봤는디? 그냥 가도 되나? 여기 아닌데? 어 2층 2층 이 게임은 이상하게 눈 힘이 나와야 안 무섭다고? 인정 또 인정 그 눈 힘이 나오면 안 무서운 게임이디 근데? 그 눈 힘이 안 나오니까 더 무서워 저거 뭐야 자살한 사람도 있고 오 텐션 무서워 이거 그 눈 힘이 안 나와야 무서워 눈 힘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인간적으로다가 열렸다 열렸어 아까 그거 봉인돼있던 문 오케이 왜? 뭐지 저거? 촛불 이거 뭐야 안 꺼지는데? 설마 에임? 이것도 에임? 뭐지? 뭐지? 으음 뭐야 숨는거 왜있죠? 기분 나쁘게 눈이 밀나본데 이것도 끄는건데 지금 끄는게 없어 뭔가 있어야 되나봐 끌려면 끄는게 열라 많은데 세개에 뭐야 칼이 꽂혀있는거 같은데? 피망 같은건줄 알았네 사이드에 많이 있네요 저기도 있고 어 어 저기있다 이거 뭐야 톱있다 톱으로 해야되나봐 톱이 안 꺼내지지 근데? 보이지만 보기만 되고 톱으로 쪼개는거 같은데? 됐다 핵쏴 그래서 그 연결된것을 다 잘라야지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버틀 오브 홀리워터 홀리워터죠 이제 누님 싸워서 이길수 있는것인가? 이 줄을 다 잘라야돼 눈이 왜 안나와 근데? 잘리면 그때부터 나올듯? 그렇다면 야비롭게 해야죠 하나 두개니까 여기는 근처니까 먼곳부터 먼곳부터 해야 오면서 되지 가까운데부터 해야 가까운데부터 하면은 오면서 왔다갔다 두번해야되니깐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하자 포리워터 가져가야되는건가? 아니니? 무슨소리지? 어 여기 안전지대인가 본데? 누님 이쪽으로 유인하는건가 본데? 포리워터 누님 안나오네? 누님 나온다 아닌가? 누님 나오는소리 같았는데? 아직 안나오죠? 막 가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니까? 오케이 어 여기 누님 포탈인데? 다있다 여기 하나 나오듯? 넌 하나 안했나? 넌 하나 안했나? 넌 하나 안했나? 뭔소리지 이거? 아 저기 안했구만 여기 했는데? 오케이 어? 이거 뭐야 다시 변하잖아? 어? 어 이거 뭐야? 빨리빨리 해야된다는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퍼즐있는건가? 내가 했던건 다시 켜지는데요? 스피드인가? 이거 뭐가 꺼지고있다 어떤 놈이요? 보면서 꺼는거를 같이 꺼줘야되는건가?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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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짜이씨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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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지 빨리하죠? 일단 뛰고있을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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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와 누님 아 이거 없애는거구나 누님이 활동해야 되니까 누님한테 이거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톡 자른 시간을 버는건데요 괜히 생쇼했네 어떠시라구요? 홀리워터 당해보실래요? 홀리홀리 홀리 오시던가 마당 떼시던가 무서워서 못오죠? 누님 당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시간이 나는데 안오시는거 보소 누님 여기요 네 여기요 쫓아보세요 네 누님 쫙 홀리 워터 아아 잠깐만요 아직 안나왔어 홀리 워터가 홀리 워터 아 여기 뒤자라 여기요 누님 여기 오케이 사라지시오 나나 덕질을 하겠습니까 아이씨 뒤였어 톱톱톱톱톱 니 문 아냐 왔던 문이야 우린 또 다시 살아나는데 빨리빨리 저쪽에서 해야겠다 왼쪽이 하란건 뭔가였더니 게이지였네 셋톱 게이지였어 누님 어딨어요 계속 잘라 올때까지 보면서 잘라야돼 걔들아 눈이 홀리이 워터 여기다 눈이 빨리 오세요 꺼지기 전에 홀리홀리이 홀리이 워터 여깁니다 강하십시오 오케이 왜그러시지느니? 뭐지 초사연인가 변신? 뭐여 이거 2페이지인가본데 누님도 워터 열람하니 나오는데 피워터 홀리 워터가 지겠는데 홀리이 홀리홀리이 워터 홀리이 워터 당하셨죠? 빨리 문 열어 빨리 아아아아 거기시네 왼쪽인들 홀리이 홀리이 아아압 아 쫀더 이득볼라 했는데 하루 왼중을 잘라야돼 이씧 오케이잉 좋은 자리를 섬점합시다 그리고 초반에 1페이지때 극딜로 잘라야되요 이득 극한으로 봐야되거든요? 야 극혐이네 이거 정도다시네 이거 일단 누님이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요쪽에서 나오면 일로가서 홀리워터하고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가서 홀리워터에요? 오케이잉 자 스타트합니다 자 초를 세볼게요 1 2 야씨 성수 안챙겼어 홀리워터 안챙겼어 깜짝이야 큰일날뻔했네 감사합니다 못뿌리뻔했네 이거 성수를 안챙긴데 성수형을 자 그들갑니다 1 2 2 3 2 3 2 2 2 2 3 2 3 2 3 3 3 2 2 2 3 2 2 3 3 2 3 3 3 3 2 3 3 2 3 2 3 2 2 3 2 3 2 3 2 3 2 3 2 3 3 4 3 4 4 4 4 5 5 5 6 5 4 5 5 4 5 5 6 5 7 7 8 9 5 10 10 10 6 10 10 9 10 10 11 12 12 11 12 13 엄청 멀리 유도해요 나오셨죠? 누님! 어디계시오? 어 뭐야 어이구 벌써 나 발견하시면 안되는데 저 멀리와보셈 누님 이쪽이에요 어디계시지? 안계신다면 좀 애매모호한곳에서 누님을 없애 아 저기있네 누님 아 여기가 좋을것 같긴한데 생성하고 누님 여깁니다 여기요 네 빨리와 꺼져 누님 당하시는동안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걸 멀리있으니 극한해지 반픽아야되요 반픽 이번에 반픽할게요 바로 2페이지 갈게요 딱 아앗 아앗 안오기죠 바로 2페이지 갑니다 으으으으 아앗앗앗 안돌아 안돌아 억치로 지금 2페이지안갈라 하죠? 게이지 안툭아주는 거고노 누님 여기저 오리 유니 아아아아 그쪽으로 오시네 캭 와아앰 여쭤로 오세용 일 잉 이쪽으로 오보세요 그 Kathryn 2페이지실건데 오케이 다 가시고 무시 2페이지 Watch a' da heppening 왼쪽 하나 has indeed 여기는 와보세요 그럼 2페이지에서 느낌이 그리고나여 오케이 다 가시고 하 실펜 있으니 하하하하하 하하하 홀리홀리 당하셨어? 오케이 바로 왼쪽 갈거야 그 다음에 제발요 아 이거는 그냥 갑니다 끝까지 간다 안되고 안되 어리이의 아 다이오 끝났다 오케이 스토리 아! 아이씨 어차피 걸리네 아! 아! 뭐야? 조망친거야 그냥? 하.. 그래서 한 대 때리나 했네 아! 씨! 어어! 아! 뛰어! 다쳤나봐! 어어! 아! 뛰어오나봐!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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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누리! 누리! 많이 죽였쪄라! 아아! 보내줘 이제! 엔딩으로! 오호! 누님! 아하! 알았어요 알아서! 아아 귀해무섭네 주인공이 잘못했네! 아아! 주인공이 나쁜놈인데 범인이야 범인 주인공이 범인인데 어디까지까지 되는거지? 누님! 아! 아 스토리다 스토리 이제 16대 9 오프닝 어! 아 죽은 사람 봤네 뭐야 뭐야 니네들 알아서 하고 Better get out of here 오케이 어이씨 일어나라고 이거 어떡하냐 나는 제인을 찾아야 돼 뭐야 이거 어이씨 주인공 얼굴인가 보다 쟤들 커플인가?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있어 제인스 다이어리 더 대거 이즈 더 온리 미 더 대거 기분 대거가 대거 아닌가? 당검? 당검이 크레이지 비하인드 더 컵보드 컵보드 뒤에서 누가 대거 들고 쫓아왔나봐 칼들고 어? 뭐야 왜 이리 앞에 안 보여 수도승이 당검을 줬다고? 수도승이 당검을 줬다고? 컵패드? 솜씨 안 읽어주셔도 돼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시끄러워 강제로 청취 이럴수 없다 뭐 줄이 있다 지킬 수단이 당검 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맞어 당검이라도 있었습니다 뭐야 계속 반복되는거 같은데 뭔데? 이게 이제 눈이 안오겠지? 눈이 슬퍼했으니까 뭐지? 설마 백해야되는건 아니겠지? 너무 많이 가는데? 이거? 뒤로 가는건가? 설마 뒤로 가기엔 너무 많이 가와버렸는데 아 줄이 점점 많아진거니까 제대로 가고있는거 같애 그쵸? 한개였는데 열람 많아지고 있거든요 줄이 거미줄 치고있어 지금 천장에도 내려오고 있고 오우 맞았구만 뒤로 갈뻔했네 이씨 맞아맞아 줄이 많아지고 있어 제대로 가고있다는 증거에요 오케이 아 더럽게 멀어요 다시 돌아갈뻔했잖아 잘못된줄 알고 제인 여깄니? 제인 좀 제발 나와줘 아 우리집이다 제일 처음집 제일 처음집에 막 어? 제인이랑 같이 살던 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인이 사라지면서 일이 사건이 시작된거였어 뭐야 이거 줄을 매달아놨어 이거 빨간줄 차압당한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거 집집집집집 통과했었거든 집에 이 저주의 줄이 엄청나게 있는데 스파이더맨 아니냐고 집에 저주에 걸린 무슨 인형이랑 뭐 이런거 있는거 아니야? 일단은 문을 열어보죠 어느정도 아 여기가 제인 방이거든? 제인 어 여기 안날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인 아 제인 만나기만 하면 원래는 날아차기만 하려고 했는데 날아차기 해야겠어요 날아차기 한 다음에 바로 날아차기로 연속 콤보로 오다가 얘기 좀 해 제인 하지만 제인 제인스 다이어리에서 얘기 다 했어 우리가 못 읽어서 그렇지 근데 그건 일기잖아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제인 전화 전화 받아보자 와이프? 비트 스랭징? 대화가 필요해 전화 좀 해줘 너무 걱정돼 아내가 사라지고 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어 여기 저기 말로만 이거 찾아오든가 이 집안 꼴을 보라고 지금 내가 이상한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상한건가? 찾아와서 하던가 뭐 말로 이거 뭐 전화 받지도 않는거 이거 와가지고 한번 와줘 나도 구해줘 문 좀 열어달라고 어 뭐야 이 칼은 이거 뭐야 이 칼 칼만이 날 지킬 수 있다메 이 칼이 다 꽂혀있는데 냉장고에 칼이 여기서 찾아야되나본데 이 저주의 근원을 그쵸 집에서 찾아야되는거 같은데 빨간줄이 어마어마하게 연결된 그곳 요건데 아무리 봐도 이거 열라 연결돼 있는데 이거 뭔데 이거 식탁인데 식탁인데 아내가 죽은거 같다고 쓰읍 그래 아내가 죽고나서 이 팀이 미쳐버린건가 집안을 줄로 연결해놓고 아내는 죽지않고 이상한 저주에 걸려서 없어졌을 뿐 이상한 저주에 걸린 그런게 문제야 그래서 무슨 오토바이 폭주족이나 이런거 나온건 이건 뭐냐면 그냥 뉴스 본건데 지 상상이랑 같이 마트에 간거지 섞여가지고 뭐 미싱도 마찬가지고 걸스 미싱 이거 다 뉴스 본거고 어? 원 모어 번? 똑같은 말인데? 어디야? 도와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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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됐대 아이원투 이 초콜렛 뭐야 이 씨 왜 여긴 뭐하냐 아니 어딨냐고? 어디에? 아 이 줄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긴가 혹시? 줄 딱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아니 뭐 집어지는 것도 없고 뭐 집어지는게 있어야 뭐 설마 이거때이? 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건가? 좁은데 좁은데 그러네 줄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뭘 해석하라고? 다이어리를 해석하라고? 다이어리? 여기서 먹은 다이어리가 없는데? 어디야 어디냐고 알려줘 어디냐고 어디냐고 맨 위에게 제일 초, 초반 저거 그거겠지? 흠 흠 흠 흠 흠 사랑한다 흠 흠 사랑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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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집에서 팀스 2B 엑스트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야? 아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네 냉장고에 칼만 있었는데 안집어졌어 냉장고 어 뭐야 의자 의자를 먹었어 의자를 쓸만한데가 있던가? 아마 클릭되던게 있던가? 냉장고 옆에 무슨 의자가 있네 네 이즈 베리 핫 어 헤이 릴렉스 코리안 스파이시 음... 콜 네임 고추 네 핫 고추 스파이시 아냐 고추 영어로 있는디 야 이걸로 이제 어디 올라가면 되나본데? 어디로 올라가는거지? 어따 갖다 대야되는게 있는디 이거 의자 어디다 대느냐? 응? 이처럼 가볼까? 의자를 사용하는데가 없는데 페퍼 칠리 페퍼 칠리 페퍼 근데 의자 먹었으니까 뭐 달라졌겠지 뭐 뭐 사용하는데가 있어야 될거 아냐 의자 창문 깨는거라고? 그럴듯한데? 하지만 사용이 안되구요 제인스방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외국인들 말 듣지마세요 여러분들과 똑같애요 내피셜 외국인들하고 뭐 더 잘 알겠어 똑같음 없는데? 2층에? 침대 옆 책장 위 뭐 다 달라 침대 옆 브릴 땅 먼저 가볼게 점프만 대면 좋을텐데 어 방금 뭐 떴어? 오케이 여기 있구만 오케이 여기 장롱이에 여기 있구만 어? 이게 대거 대거가 여기 있나본데? 아 대거 드디어 싸울 수 있다 해버려봐 공격 왜 안돼 어? 지인공 아닌거 같은데 이거? 제인인가본데? 제인인가본데? 공격이 안돼 근데 응? 저기 문이 열렸는데 여기를 왜 가지지? 뭔 소리야 여기로 가자 문 열렸으니깐 문 열린 대로 가는거겠지? 용녀 용녀님? 뭐 있었던거 같은데? 용녀님? 용녀님이세요? 용녀님 구독 감사합니다 테이프 닿았어 뭐요 다시 가는거고 대거만 있으면 된다며 장미칼인거 같은데 봐봐 장미 모양이야 길로 가는거 맞잖아 어 난 칼이 있다 악마여 물러가라 아씨 난 내거가 있어 곰팽이? 뭔지 뭐야 이거 곰팽이균? 곰팽이 뭔데 아무것도 없고 왼쪽인가? 자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땐 왼쪽이야 하행노래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번개 전동번개는 실제로도 소리가 커서 놀랄수가 있죠 거기에요? 문이 조금씩 열려있는데 뭐야 이거 푸른곰팽이 로스티드님 감사합니다 번개? 그 다음에 천둥칠텐데 원래 소리가 일최 500미터 밖에 못가죠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천둥이 온다 저기다 뭐지? 저기로 가는건가? 요정인가? 쟤를 피해야되는건가? 오라는건가? 착해보여는데? 저쪽인거 같애 머리에 초같은거 있었어 어 여기다 여기 깜짝이야 씨 짤풍님 감사합니다 짤풍님 감사합니다 짤풍님 감사합니다 장되어있는데? 왜 장되있냐 옆으로 가보자 옆으로 가보자 에임인가 에임인가 또? 안떠는데? 저거 설마 이거 하얀거 얘기하신거 아니죠? 어딨어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돼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아닌가? 왼쪽이었지? 맞죠? 왼.. 아닌가? 내가 여기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봤어 어 여기야 여기 가다가 오른쪽 봤어 아 저기 계신다 아 저기 계신다 저깄다 저기 그 이상한 삐에로 모자 쓴 놈 여깄다 여깄네 여기 태국 전토기상 같은건가? 이거 줄 연결돼있어 잘라! 잘라요! 잘라는거 아냐? 잘라 안 잘라지는데? 오씨 열리잖아 아이씨 아이씨 고전적인 수법 같으니라고 아니 잘라라니까? 잘라는거 아닌가? 잘라야돼 저주의 줄을 잘라야된다니까? 왜 priest Kelly 스테추인 줄 알았어 아 누구야 나오하려면 빨리 나와 초꺼제가 있어 또 내려가는데? 뭐야 한 바퀴 돌았잖아 아까 한바퀴 돈거 같애요 그쵸? 에라씨 뛸수도 없고 여기 막혔다 이제 이제 직진 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 됐다 오케이 바냐바라밀 양초양초 오케이 여기 딱 그쵸 그쵸 있죠 뭐지 얼굴이 왜그래 해골 아니였나? 못가는데? 오른쪽 문이 또 열려있다 크게 뭐지? 전통음악 태국 전통음악 exercise 뭐가 쓰러져 있는데 여기서 불 확 켜지면서 다들 막 악기 연주하면서 먹을거리랑 이런거 들고와서 꽃다발 걸어주면 웃기겠다. 그쵸? 서프라이즈하면서 ㅋㅋㅋ 열 ن mł 뭔데? 이상한 소리나 뭐야 그거 온다 그거 그거 태국 전동돌 온다 드디어 맞장인가 대거가 날 지켜줄거였어 저기 온다 나에게 떠나 오지마 내가 죄인인가봐 나한테 죽어나라고 뭐야 이거 투비컨티뉴 에피소드2 뭐여 장난? 아니 어떻게까지 에피소드1이었냐고 죄인은 못구했다고 끝이라고? 뭐야 저의not 아니.. 에피소드1 재미있었습니다 홈스윗 홈이였고요 과연 잃어버린 죄인과 과연 무슨 일을 잃었단골까요 에피소드2가 나오면 님들이 한 번 해보시고요 에피소드 2가 나오면 에피소드 2가 나오면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아 좀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장난하냐고 지금 에피소드 2라니 지금 아니 아니 뭐 장난하는 거냐고? 아 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 나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 아 태국행 아 이게 좀 잘 만들긴 했어 뭔가 좀 아쉬운 게 좀 약간 그 그 누님 좀 우려먹은 거랑 좀 두 번째 스테이지에 그 이상한 큰 괴물 좀 약간 에러긴 했는데 나머지는 괜찮긴 했는데 아니 에피소드 2라니 지금 좀 그렇네요 아쉬웠다 뭐 재미는 있었어요 모을 수 있는 건 다 아니하면 보너스 스테이지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으면 에피소드 2 있어? 아니잖아 에피소드 1에 보너스 있겠지 필요 없어 흐흐흐흫 험한 마 허무해 야 마지막 분위기 좋았다 그쵸? 아 진짜 특이하다 게임 아니 누님이 안 나와야 무섭다니까 게임이 흐흐흐흫 누님이 있을 때는 누님이랑 CCTV 있지 그 녀석을 때는 무섭지가 않아요 게임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더 무서워 게임이 아쉬워 그 점이 좀 흐흐흫 잘 만들었어 근데 괜찮아? 흐흐흫 그냥 넌 근데 나